아 정확하게 이제 두공 사이로 들어오면 득점이 되는 들어갔어요 자 뱅크샷 두방으로 역전의 성공 한지은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뱅크샷 배치가 나오고 지금 한재현 선수가 또 맞춰냈어요 자 오늘 경기를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뱅크샷 어 자세가 투뱅크죠 불편한 자세로 와 됐어요 오 들어갔습니다 야 오늘 뱅크샷 시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세 번을 성공했습니다 아 저 파란 공 지금 딱 안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특점이 됐습니다 오 이정도면 이제 다음 공도 풀렸어요 네 아주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네 특점 이후에 노란 공 또 좋은 쪽으로 지금 이동이 됐고요 예 7점 하이런에 한지은 네 다음 공도 너무나 좋은 배치 나와있네요 자 얇은 두께인데 아오 자 아까네요 다시 한 번 득점 셋 포인트를 만드는 한지은 자 여기서 한 점이면 경기 7세트로 끌고 갑니다 되돌아오는 샷으로 마지막 점수 노리고 있습니다 자 회전이 우선 들어갔고요 자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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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은 한지은 선수가 김가협을 물리치고 경기를 7세트로 끌고 갑니다 아 어찌됐건 간에 이제 한지은 선수가 지금 6세트 잡아내면서 자 승점 최소 1점이라도 확보가 우선 만들어졌습니다 네 야 S.Y.의 우승 경쟁이 참 어렵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 뱅크샷 득점이 너무나 연결이 참 잘 됐다 한지은 선수